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부어른 너구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 10만 원권을 다섯 분에게 드립니다. 자 그럼 오늘 뭐 할 거냐? 자 우리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일단 너구리 첫 번째 SSR 뽑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 랭킹을 보기인데요. 자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. 일단 우리 또 SSR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랭킹 좀 보도록 할까요? 자 지금 내가 뭘 얻으면 좋을까? 난 다른 것보다 카부토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아토믹이 하츠나 키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여긴 아직 존비비는 없으니까. 자 한번 해봅시다. 가자! 자 여러분 제가 30법을 해가지고 이제 20법 안에 무조건 SSR에 나오거든요. 그만해 주쑤! 아 뭔가 좋은 노란 게 하나 뜰 가능성이 높다는 거. 워호! 누굴까요? 누구냐? 워! 이럴수가! 아토믹이 사무라이! 획득 완료! 야하! 아토믹이 좋죠 지금? 이거 아토믹이면은 이 랭크 노려보면 할 것 같기도? 자 지났습니다. 와! 드디어 이제 6명이 열렸구만. 훌륭하다. 아 근데 이게 지금 초능력이 없네. 초능력이 곤란한데? 아토믹이 혹시 한 바퀴 가난가? 아토믹 참? 아! 한 바퀴스 아니다. 아 탱탱프? 아! 아쉽구만. 아야야! 아 이게! 아하! 안돼! 아쉬워. 자 그럼 오늘 레벨 30을 찍어봅시다.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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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. 오! 30다! 자! 과연 도구리 랭킹은? 빠밤! 오호! 지금! 143인데요. 1등이 44,000이야. 이 형은? 잠깐만. 지금 이 형은 이성을 좀 여러 개 자극을 해놨네. 그래서 좀 세 보이는데? 그치. 오 이거 할 말 할 줄도 어쩌면? 야! 야! 아하! 노글리 팬들이 보이면 노글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아하하하. 오호. 아니. 아 이런. 젠장. 어떡하지? 나도. 나도 노글리 팬들 껴줘. 아니 오바야. 내가 못 들어간 게 말이 돼? 아 강태했다고? 아 잘했다. 아니 강태할 것까지는 없었는데. 하하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아니. 아니 강태할 것까지야. 아우. 자 지금 보면은. 노글이 절대 아님. 노글이 절대 아님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아 웃겨. 하하하하. 아니. 아 여기 짤이 많아. 오호. 나하! 잠깐만. 아 잠시만. 아 이거 지금 욕심나는데? 아니야. 축복아. 아 축복아 이거 이기고 싶은데 어떡하냐? 이거 이겨보자. 아 이겨보자 지금. 그 전투로 나 전 다 안내보네. 나를 보내고. 영입을 하라고. 이럴수가. 아 여기는 지금 전율. 얘 데리고 와. 데리고 와 빨리. 빨리 1등 길도로 만들어. 이거 당장. 6스테이지 통과하면. 300대. 야. 가자 가자. 야 이거 바로 가자. 잘못 찾았다. 잠깐만. 괜히 다툴었습니다. 잠시만요. 아니 이거. 아 깰 수 있는 거야? 아니 괜히 답이 없는데? 야 이거. 무명은 깨겠지? 아니 잠깐. 야 못 깰 것 같은데. 잠시만. 아. 너무 많이 나와. 스킵. 어 깼다. 야 그래도 1성 올린. 다크메트 다론이 하드 캐리했다. 감사합니다. 아 깼잖아. 뭘 먹게. 입소가. 야 이거 히어로 하고. 괜히 온도차가 너무 심한데? 자 그래도 또 깼고요. 자 그럼 6스테이지까지 가로. 가자. 자 점점 상대가 빡신대. 화이팅. 애도. 아. 또 또 치마야. 뒤보내제고. 아하하하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 저 어떡해. 오. 오! 오오 Tagesl 30도까지 화목받습니다! 야 이거 전투로 오른 놈 재미 좀 있는데 상당히? 주구르 Richter 몇이야? 아직도 2등이야? 와! 500% Donald 본인 아야 opening 야 어딨어 어딨어 빨리 오 React 야 이거 잡으러 갑니다 이거 지 osteo up 야 빨리 너우리 팬들 돌진 빨리 올려 전투력 잠시 후 가자하자x2 다다다 돌진 돌진 일단 다했어 와인 some 아 근데 이길드 솔직히 아 좀 그래 노골린 팬들 모이면 뭐야 대충 지는 거 같잖아 그럼 어때 그리고 우리 또 말 아니겠습니까?